안녕하세요. 프라이멘셀 안태수본무장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놀이터에서 이런 일반적인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손상했을 때나 피해줬을 경우 1억 한돈에서 식돈보험에서 보시면 일상생활 배당 책임지가 있습니다. 1억 한돈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한 일들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럴 때 넉넉하게 1억 한돈에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떻게 감자소 어제 판단소인데 당신 스페어 물어내 와 진짜 어렵다 야 기가 있잖아요 뭔 소리에요 안녕하세요 안재수 보험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방금 전에 일상생활에 휴대폰이 깨졌을 때 상대방의 재산이나 아니면 대인에 대해서 피해줬을 경우 1억 한돈에서 보상이 됩니다. 2008년도 미만의 가입자는 2만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1억 한돈에서 보상이 되시고요. 2008년도 이상 가입자는 20만원 본인 부담금 이외에 1억 한돈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상대방의 의해서 깨졌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니까 언제운지 보상 청구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집이 당신 때문에 우리집이 무인나리였잖아! 아니 그 저 때문에요? 피해를 해서 돈 줄거야 안줄거야? 죄송합니다. 보험가입에 있는 돈을 줄게요. 내일은 미모의 파격에 나의 네. — 요거 해봐! —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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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하면 또 헛서지 운동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같이 하자 이러면 같이 하자면 네가 하지마 하지마 이래 하지마 하지마 이래 같이 하자 이러면서 넘어지는거야 돈 줄거야 안줄거야? 돈 줄거야 안줄거야 그게 때문이에요? 아 돈 줄거야 안줄거야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집이 문나리 있잖아 그게 저 때문이요? 피해니까 줄거야 왜거야 안줄겁니다 뭐야 아니 죄송합니다 돈줄거야 봉 아 다시 다시 시작 아 아 당신 때문에 우리집이 문나리 났잖아 도배해야되잖아 다시한번 한 번에 끝내 준비 준비 시작 다시 아 아 가 아 한 번 흡진 사랑 딸 mereka 기호 하지만 자 Or cem 씨 Call